ESC01 필류 넘버 4 4,000번 엔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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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터피스 무게로 발면 0 하나씩 발면 1 프라이스 팔고 싶은 가격 9불 9불 엔터 넘어가고 라이프 얼마나 복원할거냐 라이프 일주일 세븐 엔터 그 다음에 탈트 이거는 트레이 무게니까 무게인데 이거는 무시하고 자 이거는 무게로 발때는 0 하나로 발때는 1 무시 끝 4,000 4,000 4,1,1,1 밸류 테스트 무게 1,2,2,1 1,2,2,1 1,2,2,2,3,1 엔터피스